뀕기 플레이어건 보급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비상후출을 타서 낙하산을 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탈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은데? 못하지 않을까요? 오... 설마 이거 타냐? 오... 야 탔어! 와 대박! 대박! 이거 어떻게 탄거야? 와... 이거 레전드다 와... 이거 아이템 파이밍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하나? 아이템 파이밍 안 돼요? 이거 나는 이거 시그는 해봤는데 성공을 못 해 봐가지고 자 이거 타고 내려오면 야 밑에 적 있어 밑에 적 있어 상상도 못했을 거 아냐 얘 잡았어요 야 레전드 아 떨어져야 아이템 나요 어 다들 성공해봤구나 1인칭 경쟁력인데 아니 1인칭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다 중국어야? 오우 야 베리 샷 반응 속도 좋았죠? 야 이것도 좋아요 야 양쪽으로 오 이것도 잡아내고 자 지만 야 창세 샷이었어? 자 엎드리면서 야 깔끔하게 마무리 자 마지막 점 서클인 것 같고 야 뭐야 오그 6배인데? 야 피 실패 자 한 대에서 치면 죽어요 자 연락단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자 1인칭 바꿔주면 좋죠 이런 시야 버스에 실루엣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실루엣 와 이게 클라스다 자 혼잔데 지금 바로 앞에 3명 보이고 자 연막탄 깔고 일단 수류탄 오우 씨 맞았어요 연막으로 이렇게 시야각을 가려주는 거죠 자 연막 있는 거 다 뿌려줍니다 수청무기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다들 교전 시작하는데요 자 한 명 잡아내고 와 근데 연막탄 진짜 많이 들고 다니신다 자 바로 앞 발 사운드 1인칭으로 바꿔주죠 연막하는 1인칭이 좋아요 자 3인칭으로 한번 봐주고 자 위치 확인 연막탄 하나 더 깔아줍니다 야 이거 연막탄 플레이 정석인데 교과서적이다 와 이거는 그냥 이거는 교과서인데 연막 플레이 교과서 아까 영상 이어서 인가봐요 야 연막탄뿐만 아니라 이제 연막권 총까지 근데 베리레자가 응급처치 장비를 들고 계신데 야 응급처치 장비 쓰는 사람이 있구나 응급처치 장비 별로 안 좋지 않아요? 자 바로 앞에 한 명 잡아내주고 야 체력 얼마 없어요 야 응급처치 장비라서 3초 1랑 풀피까지 지워집니다 오오 야 이게 응급처치 장비가 좋네 응급처치 장비가 좋네 1킬 더 하하하하 자 거기 뭐야 한 명 날라가고 야 바로 시작하자마자 한 명 날라가버리네 고라니가 요즘 에런 게 많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오야 팀원까지 쳐버릴뻔했어요 자 팀원 태우고 고라니를 어떻게 하려나 야 점프했어 점프로 피했어 고라니의 점프력은 높지 뭐 이거 권총전이에요? 왜 다 권총 쏘고 다녀? 아 샷건 샷건 어 고라니 자 옆에 두 명 더 남아있고요 차차차차차차차 한명 더 어 한명 더 한명 더 오! 샷건으로 잡았지만 굴러가는 버기는 못잡지롱 쿠쿠르 삥뽕 어 뒤에서 이거 팀원차인데? 아니 팀원차가 아닌가? 오 위험해 와 뭐야 아니 엎드려서 피한다고 이걸? 아니 이게 엎드려서 피해지나? 그냥 안 맞은 거겠지? 딱 엎드리자마자? 어 분명히 뒷바퀴에 닿은 거 같은데? 어 목소리가 어린 친구들인데? 와 근데 샷 잘 쏴 와 긁는 거 봐 야 여긴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잘 썼어 엥 석동 들고 있다고? 뭐야 어린이 스쿼드인가? 제보해 주신 분 나이가 13살이에요 어 앞에 저 야 여기 너무 귀여운데? 오? 야 오 어 오 어 아 아프다 와 샷VEL 애기만 봤는데? 뒤에는 못 봤잖아요 야 이거 와 깔다막이 잡았다 13살 맞아요? 야 차 불타는데? 포니가 확실히 체력이 없네 차도 터지고 티만도 터지고 와 베리 3배인데? 와 깔끔하게 마무리 베리 3배 연사 야 이분 발표 엄청 뭐하네 뭐야 잘못 봤나? 아니 잘못 본 것 같아 버기가 날아오르는데 이걸 헤드샷으로 어떻게 맞췄지? 자 피해자 시점이고 날아올랐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춘 거냐고 자 판첩방송 들고 있고 저기 다가옵니다 시원하게 귀를 뚫어버렸다 학파트는 못참지 일단 학파트로 갑니다 어 학파트를 가는데 야 저 차 뺏기면은 나중에 아파트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자 총 먹어야 되는데 야 총에 리벌버로 밖에 없어 차 탔다 아 저 고잼 뺏어가는건 좀 그렇지 고잼은 좀 탔나봤어 어 2발? 1발? 2발? 3발? 4발? 4발? 예? 아니 리벌버로 이게 가능하다고? 와 미쳤다 와 리벌버로 이렇게 잡아? 아니 리벌버로 이걸 어떻게 잡냐고 아 이거 보이긴 하냐? 아니 안 보여 아 이걸 어떻게 맞춘 거야 와 이거 미쳤다 아 요즘 경쟁전에서 에미 사고 들고 다니거든요 꿀잼이 와 뭐야 박격포킬 뭔데? 야 이거 박격포킬 했다고 박으러 가는데? 박격포와 에미 사고의 만남? 레전드일 수도 있겠다 야 이거 그냥 푸시하러 갑니다 에미 사고 그냥 붙어버리죠 자 붙었고 오 위험해 와 너무 위험해 오 잡았어 야 티만 죽었지만 자 한 명은 밑에 있었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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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장전 안해도 됐을건데 야 장전 너무 느려 여기다 어 티만 죽겠는데요? 오 잡았어 어 살릴 수 있나 살릴 수 있나? 자가지세 좀 있어서 괜찮고요 어우 이거 노이즈 너무 심한데요 뭐야 뭐야 아니 저기 이건 팀킬이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그냥 쏴본거지만 팀킬은 좀 그렇지 아니 이게 어떻게 맞아 하하하하 뭐야? 어 같은 팀원인데? 팀킬만 보여줄거에요 님들? 제보가 왜 다 팀킬이야? 이거 왜 팀원한테 쏴 어? 아 이거 맞추는 것도 신기해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리볼버로? 참 하하하 이걸 어떻게 맞추냐 진짜 대박이네 아이 팀킬을 왜 하는거야 친구랑 주요하나봐요 어? 하하하하 아니 예? 멍청아 팀킬하면 정지라고 팀킬하지 말라고 님들 이거 다 운영자님한테 닉네임 보내가지고 장면이랑 다 보내갖고 팀킬 정지먹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닉네임이랑 제보까지 보내줘서 팀킬 정지 먹을게 있겠네요 확실하네요 팀킬 정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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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 정지하고